몽골 작가들을 초청해서 하기 시작한 게 한 2년 전, 3년 전부터 했는데 몽골 작가들을 초청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사관에서 비자를 굉장히 어렵게 발급해 주는 바람에 저희가 초청은 3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가는 1명밖에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몽골 작가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는데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서 작년에는 안우 작가 혼자 와서 저희랑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고맨 작가을 하고요. 헤어스타는 너무 좋은데 ive 진출에는 워크로운 경우도 있기를 마시고 Defence 전에는yo. 워크로운 한국으로 했어 직접 하는게 워크로운、 워크로운, 워크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그러나 이제 매우 좋은 Сегодня이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몽골 작가들 비자 발급하기가 좀 편하게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몽골 현지 작가가 한국몽골문화교류협회를 소개를 해주어가지고 저희가 행사하면 거기에 협력의 행사 단체로 이름을 넣었더니 이제는 몽골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또 작가가 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하는지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달라이 한국몽골교류협회 문화교류협회 덕으로 올해는 좀 교류 사업이 원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활한 한국인원회 입원하자 저는요 및 광고를 도와주시기 위해 협력을 통하여 한국인원회 입원한 거에 오신다 저희 학생이 원활한 거에 직업들은 그러면 오늘 안우 작가의 메인 퍼포먼스 메인 퍼포먼스와 함께 해주신 홍석률 작가, 노준 작가의 소감이라든지 느낌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We hope still listening about the other artists today connect Ravit for nozun artist and comment the music connection director. So we will listen the experience today. 그러면 오늘 안우가 어떤 마음과 준비를 통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는지 또 그 전시 오프닝의 퍼포먼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직접 작가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is quite experimental. When I meet in Drummond two days ago and we just talked about an idea and how we can connect with each other. and then today I received this music, the sound, and then a few times I listened and then tried to make, try to make, try to express what I feel. and after I think that I already connected his music. It feels me that Mr. Hong really could felt my idea. and then I felt like through his music, I really happy that his music. and yeah of course today also I'm so happy. It feels full over element, my feel. and I felt like that's a very important part of my music. 최근 며칠간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계속 컨택을 했고 주제 또한 잡아나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옆에 음악을 오직 저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 주었을 때 그 음악이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음악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감을 주었고 특히 오늘 퍼포먼스에 있어서 그거를 모두 다 쏟아내고 다 표현을 한 것 같아 가장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악을 준비하는 동안 이제 또 음악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 아니었지만 홍석열 선생님 스튜디오에 가서 어떤 악기를 다루고 있는지 또 평소에 어떤 음악을 하시는지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홍석열 선생님 오늘 며칠 전에 밤새 오늘의 작업을 위해서 작곡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오늘 어떤 기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퍼포먼스를 함께 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홍석열 선생님 또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는 아누이란 작가를 작년에 만났는데 되게 좋은 기운과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 표현이 되게 솔직하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님하고 작업하면 굉장히 재미있겠고 또 영광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마치 저랑 작업을 하고 싶다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제 작업실로 오셔가지고 제가 키워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Return to Innocence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 그게 돼서 짧은 영어지만 대화를 하면서 본인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순수함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며칠 고민을 이게 과연 어떠한 사운드로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할까 저는 저도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 중에 저희 자신이 스스로 이게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오늘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스스로 희노애락에 대해서 본인도 느끼면서 결국에는 하나로 본인이 순수한 내면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작업을 했고 이 음원을 아누를 위해서 이번 퍼포먼스를 위해서 작업을 해서 아누한테 이 음원도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손에 있는 이 이걸 벨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선물로 주고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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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신 분야, 그 시간에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좋아합니다.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현이의 است음을 받았습니다. 그 무한한한 한의 연애의 장식을 하는데요. 네. 짧은 시간, 한달이라는 레지던스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음에도 불구하고 밀도 있는 작업을 해주신 안우 작가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큐레이터하고 또 안우 작가가 이렇게 서로 나름의 대본을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과 응답에 대해서. 그것 좀 하다가 또 노준 선생님 질문도 제가 빠트리려고 하겠습니다. 긴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 주제가 In a Nature Return to Innocence 네. 이 주제를 어떻게 잡게 되었는지 또 혹은 이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Why did you decided to topic for this performance? And he wondered about have you been using this topic in Bofo? 네. No. Um. Um. When I, um.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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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ew that, uh. אפ. Uh. So our exhibition to open it here in February.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제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2021년에 제 마지막 사회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다른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but not decide which material, which topic, which kind of work I should do, I don't know. And then so I had to do it. So one day I just listened to the song, Return to Innocence of Enigma band, which is a very famous band in 1990 round. And then this inspired me, suddenly. And then I, yes, this is my, I have to do like this because nowadays we just, we lost it, lost it ourselves. And, but we have something alive here in the nature. So the main key and main idea in the, including in this name. Thank you. Thank you. That's why I knew how it worked so much before I used to perform this subject. And I'm going to go to the river and travel to these cities, and I walked every place to go and walk across the city and walk around and find my heart. 속에 자연이 살아있음 느낌을 가장 먼저 받게 되었고 이 점을 이제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경험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을 때 이렇게 멋진 음악을 저를 위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음악이 오늘날 이 주제를 정확하게 이름을 짓는 데에 도움이 되었고 특히나 저는 항상 주제를 정하고 퍼포먼스를 할 때 있어서 재료라든지 도구라든지 모든 게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또한 그냥 이곳 한국에 와서 느낀 감정이 가장 큰 영향을 주어 만들게 된 주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가의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설치작업 또 또 회화작업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전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핸드폰이나 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봤을 때 다시 그 반전이 또 반전을 이뤄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특이한 작업도 봤는데 또 지금 설치된 작업들을 보면 일부 그런 느낌의 기법을 쓴 작업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재료나 이런 재료의 어떤 한계를 가지지 않고 작업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역사에 더 좋은 페인트에 따라서 저희 저희가 진행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다른 기회에서 보기에 저희 작가인 세팅을 사용하실 때 저희가 우리가 한 번 본 작가인 세션이 이준의 스포프로 이용해서 황크한 스포프로 우리 한국을 볼 때 이런적 이 빛이 how do you choose the material other performance for every time, so how to decide and choose some material for the performance when you think about the performance? The performance, including the one cube, which comes from Maria, and when we meet in Mongolia, Maria wanted to do some movement in Mongolian nature, and then she said to me, just play it, and then I just, with that cube, I tried to play it, and then I just enjoyed it, and then I saw many things reflected on this cube, like a mirror, and it looks beautiful, and so when I came in Korea, and Maria, we talked together, maybe we can do this, with this cube, some performing, so it's suddenly coming, and just, really like it, this reflection is connected with my exhibition concept, so, yeah, that's it. And I'm sorry for, because a little bit nervous, I couldn't speak well in English, so, I'm sorry if I couldn't speak well in English, you're my ide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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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원래 거울을 보고 자신을 바라봤을 때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던 얼굴의 이미지와 다른 모습, 더 객관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걸 느낀 이후로 작업에서 핸드폰을 사용해서 사진을 전환시키는 것 또한 그것도 다시 한 번 더 객관적이고, 붐질로 돌아갈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작품을 할 때 반전을 주는 작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점을 이제 마리아님께 얘기를 했을 때, 거울처럼 저렇게 비치는 재질을 활용한 큐브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제시해주셨고, 그런 식으로 항상 정해진 도구와 방법을 생각해두진 않지만, 뭔가 붐질로도 돌아가는 도구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도구를 찾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퍼포먼스에서도 저 큐브가 분질로 돌아가고 내면을 꿰뚫어볼 수 있는 도구가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주로 활용하고 들고 다니면서 이번에 높이 던져보기도 하고 들고 고르기도 해보면서 퍼포먼스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이제 이쯤에서 노줄런 작가님 등장하셔야 됩니다. 네, 그 아마 직접적으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처음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혹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가님하고 언제부터 같이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우 작가하고는 작년에 머지의 레지턴싱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안우의 작업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안우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 그 다음에 그 연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느꼈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것들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이번에 올해 몽골에 제가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안우를 다시 만나면서 제가 평소에 하고 있던 미러큐브를 가져갔는데, 이제 그 미러큐브를 가지고 안우가 그냥 즐겁게 그냥 놀이처럼 작업이라는 생각 없이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에서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안우가 가지고 있는 전시 주제 이너내출을 저는 이제 그때 보게 되었고, 몽골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그 다음에 또 몽골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속해 있는 인간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꼭 안우에게 이 작업을 한국에서도 다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안우한테 얘기했더니, 흔쾌히 같이 하자 하고, 안우가 생각하는 이런 내출얼이 무엇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성이 무엇인가, 또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깊이 있게 대화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안우랑 저랑 가지고 있는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느껴야 되는, 찾아야 되는 자연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작업하면서 충분히 느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한테도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즈렌 선생님하고 안우 작가가 같이 퍼포먼스 한다는 것을 저도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감성, 감정의 교감이, 굉장히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날카롭기도 하고, 되게 섬세하다는 생각을 이번 세 분의 퍼포먼스 작업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여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객 입장에서 또 궁금한 점이 우리 홍경영 선생님, 아까부터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면 홍경영 선생님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읽냐고, 에게 imposed cardiovascularise 표시를 그時는 경계 paso ваш Gone Rain 않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저 그림에 제가 중간에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나비가 있는데, 나비는 항상 상징적으로 캡펠라라고 하면 에블라이에서 나비가 돼서 나비가 돼서 나비가 돼서 나비가 완전히 성숙해서 날아가듯이 성장해가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인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저 인어 선수가 숨진함인데, 결국 숨진함은 어린 시절에 숨진함을 이야기하지만, 어린 시절에 숨진함과 동시에 슬피라고 했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간의 삶도 어린 시절에서 나이가 들어서 내고 가면서 우리가 슬피를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이상 사연이 되고 싶지만 미스급 지혜 그런 어떤 느낌인데, 당신이 원하는 정말로 법적인 인어 선수가 순수합니다. 그런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말하는 인어 선수가 단순하게 어린 시절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성숙해서 정말 진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워터프라이 증가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때가 ачаст Prepper의 방식으로 가지라는 buổirire 사진을 알아들고 있습니다. 이 비술 위에서 정말 보컨이 저 감성이 cangiel Handwich에서 although, if you can see that the wooden hand makes butterfly, which means the whole thing. but you see the single one you see nothing but you see the two parts together you see whole thing the butterfly means like whole thing and you mean when the butterfly the one word we know when butterfly wings at once maybe in another somewhere something changed so in a sense we have we exist outside we have outside nature and we have also inner side inner side and also has a nature so they completely wanting we are one which means and return to innocent means like a virgin like a pure thing return to work pure purity yes means like yeah yeah poster에도 나비가 있는데 이 나비는 사실은 한 여자의 팔을 반대로 전환시켜서 합쳤을 때 된 형상이고 이 팔을 한 나비 한쪽을 가리고 팔 한쪽만 본다면 이제 그건 더이상 나비 형태가 아니라 그런 한 여자의 팔에 불과합니다 어 그거인 듯은 이제 한쪽만 바라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어 별거 아닌 팔에 불과하지만 두 개를 전환시켜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봤을 때 그제서야 나비라는 의미가 생겨났고 생겨났습니다 그 또한 자기는 아무는 이제 한쪽 면을 이제 내면이라 생각하였고 나머지 반전시킨 그림을 외부라고 생각하였다면 그 전체를 이제 어울러야지만 그제서야 정의가 생기고 또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한 전체를 어우러 볼 수 있는 통창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어 어 전환의 효과를 주어 나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 또한 자연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내면 속에 자연이 하나 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외부 자연과 내부의 자연이 합쳐져야지 어 비로소 그 또한 내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된다고 생각하여 어 두 가지 전환을 시킴으로써 하나가 되는 어 어 나비 형상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아 제대로 번역한 게 맞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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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아 아 그 어떤 양선은 정말 알겠습니다 했고 그 또다른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우리 팀 종이 지금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몽골에서 같이 작업하고 계시나요? 톡쇼 두 분 톡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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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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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s . 또 궁금한 있는 우리 . 이런더네 . 나 말해 . 뭐 so why do you choose that kind of instruments 연 ca졌까요? instrument kind of means the month hug. because of the reflect because of the like a mirror yes just see see myself see everything see my family 내 자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친구도 바라보고 가족도 바라면서 그 속을 바라보고 본질을 찾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랬다고 합니다. I'm sorry, I'm working. For me, the interesting thing that when it comes suddenly the sign. So suddenly Maria said to me, just play. And suddenly he gave me this instrument. You mean just everything is a sign. For me, that is very interesting. How can I connect with that sign? Make it. Yeah, like an experiment. And the sound of an artist that I wanted to give you my notes. Like a note, it's only a 90-minute music. It's also a 90-minute music. But the sound of a two-minute music was just 11-minute music. It was like a 90-minute music. 구소들이 이번 작품에 많이 보여진 것 같다는 그 점이 좋았습니다. 네 그 객석에 오신 분 중에 또 궁금하신 분은 없으세요? 네, 네. 더 이상 말씀하세요. 이거랑 한 버로 할 수 있는 것 같죠? 일단 그 주제가 일단 저기 이런 셀스죠. 그리고 또 이런 셀스죠. 어 난 참은 그 발을 들으면서 짝게 되다 할 때가 짝힌 펀드가 없으세요 그런데 무엇이 내적 자인인지 정원의 그 자인 모시지 그 내적 자인과 또 우리의 본 자인을 연결시키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부모스에서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전boo실사스司 SCI ko religious요 사심의 fearlessTImie 어떻게 생각해自由 confidentrove birth자 좀 plus 인aster bib truth 그리고 SENI 저정반해서 내 퍼포먼스 오늘ructure 죄송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음... I think that... if we see outside, we see, we feel inner sight, something. And we believe in Mongolian people living with nearly nature. And it's impossible to imagine that without nature for Mongolian people. So this has inspired me. If I live with city in my own life, I can't. So the Mongolian people, at least one time, they go to the countryside and then they charge themselves and then they remember that beautiful things. Because we have that in the inner sight. So... Yeah. The... When I listen to that song, Return to Innocence, which reminds me the purity. So... I don't want to change this world. And so... I think that this... This song name include purity and... Yeah. Pure thing. Including, I think. So we have that, I think. S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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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Yeah. Yeah. I think. Yeah. And... Also, believe Mongolian people, the nature is alive. The nature has a Naga. It's a very deep connection with the things, because we are part of this nature, not separate, because we are part of that, so we have this nature inside. Mongolee is called Naga. Naga is the nature of the land, and the nature of the land, and the nature of the nature. Mongolee is the nature of the nature of the nature. We então realised that our nature of the world, amongilIT Coburn and dreams, and what we like to know about the nature of our land. 내면의 자연을 이루고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나 몽골 도시 속에 살면 그 자연들을 많이 못 보고 우리 내면 속에 자연을 못 이루어 나가지만 특히 몽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연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다른 곳에 비하면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활용하여 작품에 많이 내면의 자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작품에 적용을 많이 해놨었고 오늘의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또 새롭게 기억이 되고 몸속에 남았다면 내면의 자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없으세요? 없으시면 오늘 아티토크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퍼포먼스 그리고 통역으로 진땀 흘리신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작가를 대전해서 굳은 날씨에 먼 곳까지 오신 여러분들한테도 제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신 분 관객들을 위해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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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